정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회의에는 또 간부들과 내각 성중앙기관 성원들, 도당위 성원들,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성원들, 건설부문위에는 또 간부들과 내각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고 종료 결론을 하셨습니다. 첫째 의정으로 악성의 안령을 백방으로 보장하고 담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을 더욱 짜고들 강구해 나갈 때에 대하여 지적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으로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 건설자들의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 건설자들의 비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을 인민들에게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의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을 인민들에게 첫째 의정과 둘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 초안 했습니다. 한국면점치 α씨 우리 통신에서의 부를 g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